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1월 1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일정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방송 일정은 먹방을 할 것입니다 먹방은 오늘 방어와 우럭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 남은 거에다가 이렇게 밥이랑 초밥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셀프로 초밥을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광어랑 아 광어래 우럭이랑 방어 우럭 방어 이렇게 먹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할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풍을 뜯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난이고 오늘 방송 그러니까 제가 내일 쉬잖아요 내일 내일 쉬는데 오전 일찍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근데 진짜로 감기 기운이 더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목이 많이 부었고 기침 나오랑 말랑 하는 이제 그런 간지러움이 시작되었고 이제 코로도 가고 시작했어요 코로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감기가 그래가지고 감기가 지금 걸렸습니다 내일 방송은 이제 롤드컵이랑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롤드컵 결승이라서 내일 부득이하게 이렇게 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방송이 제가 이제 수요일 쉬었고 목요일 했고 금요일 하고 토요일 안 하고 일요일 날 오면은 이번 주는 3일밖에 못한다 원래는 5일 해야 되는 것인데 3일밖에 여러분들께 얼굴을 비추지 못한다라는 아주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3일밖에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비추지 못하네요 아쉽지만 뭐 그동안 주 5일씩 잘 해왔지 않습니까 막 어지럽고 몸에 살짝 열이 올라오네요 약을 먹었는데도 그러네 밥 먹고 저녁량 먹고 감기약 먹고 그러고 좀 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현도 발의 방송은 시즌 종료인가요? 뭐 시즌 종료가 아닐까요? 이제 날씨가 다음 주에 이제 가을 패치가 끝나고 지구 온라인이 이제 겨울 패치 지금 초일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아 다음 주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온도가 개같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거 다음 주 주말쯤에는 눈이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가 돼요 네 그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날씨를 쳐보면 최저 온도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온도 개같이 떨구잖아요 최고 온이 12도 최저 온 6도 6도 4도 3도 5도 8도 9도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을의 끝은 여기까지 가을의 끝이에요 가을의 끝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화요일부터가 요 날부터 이제 지구 온라인 겨울 패치 예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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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어제 못했던 공포게임 다운받아놨고 오늘은 꼭 공포게임까지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약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노곤노곤하고 졸립네요 약기운 때문에 조금 안좋다 컨디션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픈 와중에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 없나요? 없어요? 단 한명도 없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바로님 고맙습니다 119개를 또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300명 넘는 분 중에서 단 한명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리오님 채원님 그리고 팬닉단 많은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오늘만큼은 좀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까? 모모님 좋습니다 모모님 좋습니다 모모님까지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응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말이죠 달빛님 100개 충전하시고요 매일 매일같이 기어들어오는 우리 퍼스널 색깔 안 쏘시면 당신은 블랙입니다 표독스러움을 장착하고 방송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 죽겠다는데 병원비라도 해라 약값이라도 드려라 아이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방송하는 그 열정이 매우 보기가 좋다 시청자로서 좀 약소하지만 그래 여기 5천원이라도 받아라 이러면서 50개라도 쏘고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새끼들이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저 이모티콘 저 닉네임도 마찬가지고 빨리 지금 충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받아 성질 뻗쳐버리기 전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래요 초반에 이렇게 힘을 주셔야지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아 우리 첼시사랑 우리 첼시사랑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좀 적네요 뭘 가진게 천원밖에 없어요 나가서 돈 벌어오세요 빵구형님 취직을 하셔야지 돈을 벌어오죠 천원밖에 주머니 빈털터리 천원밖에 없으면 어떻게 제가 먹고 살아요 저도 시청자분들의 낙수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평소에 뭐 솔방에 뭐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온갖 수식어 다 붙여가지고 저한테 그런 감투는 씌웠지만 그런 만큼 이 방송의 소중함을 잃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 방송이 뭐 당연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빨리 빠르게 12시안에 2000개 채우도록 합니다 실시 소리를 좀 질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죽겠다 무엇입니까 다 세팅이 되었나요 좋습니다 예 빠르게 서빙해주세요 메뉴 좀 적어놓고 메뉴를 적어놓고 그거를 해 메뉴를 적어놓고 저게 방어랑 우럭이야 방어 우럭 해산물 다 먹고 남은 회를 초밥 밥에 밥에 커스텀 초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적어놓도록 하여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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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배고프다 오랜만에 해산물 먹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해산물 먹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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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띵뚱님 고마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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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게 먹방이지 우럭 좀 볼까요? 오프닝 아 그래 표시 안 해놓고 뭐하니? 김 시위 홀리 방어는 김이나 먹어야 돼 방어 방어가 근데 그렇게 막 지금 기름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켜먹지 마 저는 방어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방어가 그렇게 막 기름진 상태가 아니네 예 약간 요런 느낌이라 어 요것도 실력을 시키는 거죠 웰치 0 아 나 안먹어 안먹어 고기도 있어요 오케이 먹자 일로와 아 먹자니까 일로 오라고 1인 1 저거 종진 그리고 고추를 대방어라고 하는데 소방어 같아요 응 방어 한 마리를 썰어가지고 여러 명한테 팔잖아요 음 음 음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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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 내가 좋아하는 우럭 먹자 잘 먹겠습니다 초밥 밥이 3개인가 더 있거든요 아, 3개 더? 네 그래서 총 13개입니다 아 으음 으음 맛있어 으음 그 김을 이제 들고 오지 않았나요 이거 낫다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어 난 방어 그냥 싸먹는게 좋던데, 김에다 먹는다고? 김에다가 이 뱅어를 참치처럼 먹자 이렇게 가지고 이거보세요 기가맥히죠? 기가맥히죠? 네 요거를 갖다가 이거 말씀이신가요? 응 와 어때요? 개고소하다 참치 냄새나 참치같아요 이 부위가 이제 지방 부위였고 빨간 부위가 초발 만들어 볼게요 와사비 더 필요하세요? 맛있네요 해삼이다 해삼 음 꼬들꼬들하니 맛있네 방어를 와 두툼하다 어우 두툼하게 잘 썰었네 요쪽이 메인이에요 사이즈를 깔은 놈이 두툼하게 아주 잘 썰었다 예 봐봐요 아주 두툼하게 잘 썰었다 네 그래 하으음 놓고 야 방어를 벌써 먹을 수 있구나 백김치 이거 참기름에 딱 싸가지고 한번 찍어가고 먹어봐 졸라 별미임 와 기름이 살짝 모자라는데 그래도 맛있어 자 초밥 밥에다가 이거를 방어를 밥에다 이거 이거 살짝 살짝 감 돼있어요 근데 기름까지 하신거 참기름 무조건 넣어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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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싹 얹고 여기다가 이제 와사비 살짝 얹어가지고 이게 방어회지 뭐 방어 초밥이지 뭐 방어 초밥 이런거 한피스에 삼사천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응 음 음 와 와 맛있다 음 음 갓이 탄만이지 고소함 고소함 엄청 증폭된다 참기름 살짝 찍어가지고 먹어봐 찍어가지고 우럭을 넣습니다 와사비 살짝 톡톡 톡톡 거기다가 저는 초생강을 한번 마이크때문에 쳤더니 나가나보다 올려버려 그냥 아아 와 와 아 진짜 맛있다 아 밥이랑 먹을 때 뒤지네 이게 밥이 맛있어 밥이 간이 있어가지고 야 참기름 좀 더 갖고 와라 인간적으로 참기름 이걸로 쓰겠니 하나 더 있었네 네 야 죽이네 존니 맛있네 크으윽 아 예 바로 이겁니다 회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네 거의 한 6개월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뱃살 뱃살, 방어뱃살 완전 기름지다 어때 회가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씹히지? 예술이네 아직 제철도 아닌데 멍게 멍게도 향긋하죠 멍게 좋다 멍게 좋다 이런 것들은 식감도 오독오독하고 행삼멍게 전복 빨간 건 개불인가요? 뭔가요? 개불 개불은 계속 씹으면 달아 음 손이 벗어 고독오독 참기름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 방어라는 놈이 고소해가지고 식감도 좋고 회가 아삭아삭하네 특히 이제 배 부분이나 이런데 아주 맛있다 제가 참 회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근래 먹을 일이 없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미쳤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전복 하나 얹은 다음에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그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방어로 바로 이불 덮기 이불 덮기 스킬 시전 이거 메뉴는 뭔가요? 이거? 섹스 납득이 가네요 어 이거 섹스야 섹스 초밥 그렇지 거기다가 이쁘장하게 여기다가 소생강 싹 하면은 이거 예술입니다 안에는 전복이 들어갔어요 안에 전복 보이십니까? 안에는 전복이 들어갔습니다 와 와 와 마치 그 행위를 한 듯한 와 진짜 맛있다 너도 한번 섹스 초밥 만들어봐 먹고 나서 섹스라고 외쳐야 돼 밑에 하나 깔아주고요 그 전에 참기름을 부어줍니다 전복 작은 거 하나 올려주세요 전복을 무조건 올려야 돼 전복 올리고 그에다가 방어를 이불을 덮어 그렇지 소스를 좀 넣어야 돼 초생강 초생강 하나 간장 좀 부어주세요 그렇지 딱 좋아 그 상태에서 먹어봐 이것이 바로 섹스입니다 응 밥 옆을 잡아서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한입에 싹 하고 먹어봐 진짜 맛있어 밥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니 황홀하다 어 황홀해 맛이 황홀해 이게 뒤진다니까 이게 왜 섹스인지 알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있구만 처음에 딱 참기름 향이 싹 퍼지면서 그 김의 고소한 맛과 전복의 식감 응 느끼지면서 이게 마지막에 화룡점정으로 방어가 이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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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맞습니다 그렇지 싹 업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선을 젓가락을 거중기처럼 들이올려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파인다이닝 바로 섹스입니다 와우 음 음 와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여기 여기 약간 흑내 같은게 살짝 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잘하는 집은 그게 없더라고 아예 됐네 아따 맛있네 안 된거 같지 안 된거 같지 아니 흑내 같은게 살짝 난다니까 이 방어 자체에서 이거 아 이거 대짜리 시켰는데 대라고요 이게 5만 얼마짜리야 이거 5만 얼마짜리야 이거 이거 5만 얼마짜리야 이거 만원 해가지고 이거 3천원 6만 3천원인가 6만 3천원인가 그래 비싸더라 좀 비싸지 아는 척이 아니라 저 일부러 긁는다 아까 한 번 또 계속 나 욕하게 만들려고 블랙 시켜 뭐 아다새끼가 뭔 섹스 소리나면서 전 말 내보내 귀여워가지고 아니 딱 녹화하고 있어서 내가 욕하는 모습 찍어가지고 이제 신고하려고 하는거야 저거 귀여워가지고 욕 안해 해가지고요 부케로 오세요 음 음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다 먹을 수 있지 다 먹고 왜 안 드세요 다 먹었어 무슨 왜 또 연기하세요 다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배우 연기를 하시냐고요 이거 먹었게 배불러 치우고 먹겠습니다 저기서 그리고 부식으로 라면 달라고요 그럴까 무슨 라면이냐면 짜파게티에 딱 하나면 될 것 같아 짜파게티를 먹는다고요? 국물 라면 안 먹어요? 국물 라면 졸라 얼큰한 거 없나? 졸라 얼큰 네 신라면이긴 한데 아 이렇게 신라면을 어? 일단 물부터 약 맞춰서 물 끓이면서 냉장고에 있는 김치 있지 김치 배부분 말고 이파리 부분 한 숟갈 정도 되는 거 약 한 80g 에서 100g 정도만 김치 진하면 먹어라? 어 그렇게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자 그러면은 되게 시원해 음 맛있다 어 너튜브 맛있었나요? 자라 빨리 내일 저희가 약속을 해가지고 저 월미도에서 배에다가 바이크 실어가지고 영종도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려고 이제 하는데 자꾸 오늘 나오라는 거야 잠깐 간단 발휘 하자고 아니 내일 아침 10시에 월미도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이 저녁에 뭔 바이크를 타냐 미친놈이냐 지금 바이크 새로 뽑아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타고 다닐 때라서 이해는 하는데 음 저는 오늘 빠졌어요 안 갔어 음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영종도로 가는 요 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월미도로 월미도로 들어오는 배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바이크를 실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딱 실어가지고 바퀴를 묶어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옆으로 안 넘어지고 내일 일정이 딱 10시까지 월미도에서 월만장에서 모인 다음에 11시까지 커피 한잔하고 11시까지 바로 저 경인면옥 평양인면 정문점 제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무조건 가는 곳 거기서 이제 평양냉면 먹기로 했어요 음 경인면옥 여기서 이제 평양냉면을 먹고 그러고 이제 다시 월미도로 가서 월미도에서 이제 이제 예 예 바로 배에다 실어가지고 영종도로 떠나는 그런 코스를 다녀올 거예요 흠 흠 흠 흠 흠 걸렙밥물 난다고? 아니 걸렙밥물 맛 안 나요 음 맛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배에다 실어갖고 20분이면 가요 월미도랑 영종도랑 엄청 가까워 20분이면 가 흠 흠 흠 흠 방송 안킬건가요 흠 흠 잠깐만 배에 그 바다 위에서 데이터가 터지나요? 네 흠 흠 아니 월미도에서 영종도 가는 그 배 위에서 데이터가 터지냐 이 말이야 형 말은 돼죠? 약간 좀 봐볼 수는 있어도 흠 흠 방송 내일 그럼 켜줄까 그냥 켜보고 할까 흠 흠 어차피 남자 4명 가잖아 얘들아 흠 흠 흠 흠 형님 편하게 놀고 싶으면 안 켜는거고 흠 흠 흠 괜찮다면서요? 편하게 놀고 싶다 어 안 켤게요 왜냐면 아 아닌 거 같아 근데 지금 오늘 방송을 켰는데 오늘 방송을 잘 즐겨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잘 즐기면 되잖아 왜 내일 할 거 걱정하고 내일 모레 뭐 휴방인 거 걱정하고 왜 이렇게 휴방을 걱정하지? 그래 롤드컵 보면 되잖아 아니 할 게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개백수 찐따 새끼들이라 그렇다고? 진짜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인생 완전 족바 같네 왜냐면 너네가 지금 백수인데 백수일 수 있어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쳐 형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사람 새끼들이 아닌 거 같아 백수인데 거기다가 인방까지 쳐본다고? 진짜 인생 마라 처먹을라고 작정했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당장 방송 꺼이 새끼들아 이 백수 새끼들아 몰라왔더라고요 취직을 좀 하고 그래라 쥐직한 콧박이 형 말 듣고 쥐직했대요 내 말 듣고 쥐직한 콧박이가 했어? 네 어? 진짜? 내가 하도 방송에 취직하라 그러니까 취직한 거야? 그 말 듣고 쥐직했대요 진짜로 인생 처음으로 취직했습니다 오오 들어보자 코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선벌벌 정말 죄송합니다 딱히 공유할 때가 없네요 제가 얼마 전 27년 인생 처음으로 취직하고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올해 1월에 코카페다 24년 목표에 취직이라 적었는데 올해 목표는 달성했대요 5년 넘게 베임마냥 방구석에서 안 나가고 코형 방송만 봤습니다 게노 재민생 유일한 낙이 코형 방송이었네요 그러다 코형이 방송에서 제발 취직하라는 말에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찌저찍 취업했는데 갑자기 일화력이 모든 게 낯설고 너무 힘들고 적응이 안 되긴 하네요 코형 아니었음 지금도 방구석에서 임박만 보고 있었겠죠 코형께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 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형님 어제 인생 처음으로 월급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은 부모님께 드리는 게 구구누리라네요 폐인 시절 부모님께 분해도 많이 하고 못된 아들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네요 분위기 크지는 않지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코형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백만원 백만원이 국룰이야 스물일곱인데 이제 사회로 나가는구나 음 생각해보면 나는 알바 진짜 일찍 시작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했는데 시급 시급 1,400원 받으면서 그때 최저시급이 2,200원인가 2,300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1,400원 받으면서 이랬어 시간당 거의 염전노예였지 아무튼 이제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20대 중후반의 나이라면 다들 빨리 취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집안의 재앙이 되기 싫으면 일을 하세요 이 집안의 재앙이 되고 싶지 않으면 일을 하시는게 맞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상의 재앙이 부추 요기 후추 좋지 저 우리 방송 자주 출연했던 그 잠깐 같이 살았던 그 세하 있잖아 세하 세하 걔가 지금 달에 300 벌어 어? 그 에어컨 일 하면서 스물다섯인데 내 방송에 유일하게 백수가 많은 이유가 뭘까? 그게 아니라 백수들이 임방을 백수들이 좀 대부분이 임방을 향유하는 세대들이 백수 세대야 어 열심히 하면은 딸배가 300번 너 아냐 나 아냐는 하루에 12시간 타고 24만원 28만원 그 사이 벌어 가는데 장난빠냐? 2주만 해도 300 벌어 2주만 해도 개빡세게 해서 배달을 배달을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뭔가 기반이 없잖아 그러면 아싸리 그냥 배달이 난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먹을게요 진짜 미안한데 접시 하나만 주라 면만 먹고 그냥 버리게 아 라면 면발 진짜 담백하다 면만 딱 건져서 먹을라구 이 정도 이것도 되지? 어 아무튼 저 취직한 콧박이 너무 축하하고 방송에서 내가 잔소리한게 그게 또 한명을 한명의 인생을 구제했다니 너무 다행이다 음 보고 느끼는게 있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취직을 한번 알아봐 일자리라도 구직을 해봐 지금 백수인 애들 있으면 집구석에서 밥이나 축내지 말고 밥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그 BJ 그 청자 아니냐고? 뭔 개소리야 미친놈아 어제 나는 120만원 벌었는데 이 개 도라이야 어? 같이 겸상을 하려드네 이 개새끼가 아니 입 어디를 닦으라는 거야 입술 왼쪽 밑에 입술 왼쪽 밑에 응 거기 마늘 안 닦이네 김인가 본데요? 뭐지? 안 닦이네 김인가 본데요? 뭐지? 이거 상처야 상처 입술 상처 코트 형 풀릴리가 있냐 나 살다살 나 한번도 못봤어 잘 사는데 남한테 그렇게 막 악플 달고 사는 사람 한명도 못봤어 진짜 살면서 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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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집안이 어쩌고 어? 누가 어쩌고 부모님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항상 남 탓을 오지게 해 시간은 얼마나 많은데 어 여태 보면 약간 좀 희스테리 쓰읍 같은거지 어 트라우마가 좀 있다 쓰읍 쓰읍 그만먹으래 못먹겠다 아 양이 줄었어 식욕이 너무 줄었어 식욕이 너무 줄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ended 좀 드라이밍 소라 에사비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안양에서 아반떼가 람보르기니 박았다는 그 사고 아 단톡방 올라온 거 이거구나 헐 미쳤다 엿방 났네 헐 무험이라고 존댔다 저 아줌마 중심이래 중심 야 오시로 조금만 할까 여러분들 그냥 이따가 이따가 일단 공포게임은 일단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방종시간은 언제로 들지 모르겠어 내 예상에는 3시랑 4시 사이에 방종할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요 저거 랄프는 이슈를 좀 모아놔 일단 뭐뭐 해야 되냐면 아반떼 람보 아반떼 람보 그리고 미스터비스트 나락 가나요 빗길에 4.5톤 화물차 넘어져 돼지 38마리 탈출한 게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상처라 그러지 그 상처난 거 아 뭐라 그러지 아 닫힌 게이저 다쳤다고요 찰과상 찰과상 그리고 흑백 요리사 트리플 스타에 이어 유비빔 아저씨 논란 그리고 남친과 데이트하던 여성 연금복권 1등 당첨 그 다음 국민의힘 나무위키 그 뭐라 그러냐 그 통제 나무위키 통제해야 쩜쩜쩜쩜 그리고 따옴표하고 논란 일파만파 그리고 연쇄살인마 유영철 따옴표 넣고 밤마다 귀신이 보여요 따옴표 닫고 괴로움 호소 길어도 상관없죠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음 됐다 아 아 내일 9시까지 병원가서 수행맞고 감 주사맞고 그러고 10시까지 월미도 가고 밥먹고 영중도 가고 와 빡세다 적어도 적어도 한 3시 안에는 3시에는 방종해야 돼 어 공포게임 아 그니까 오늘 방송 방송을 3시에 하고 공겜을 공겜까지 다 하고 음 그래야지 뭐 아 아 쟤 블랙했어 적었니 지금 다 적어놔 정리하고 있어요 어 오늘 방송이 조금 짧을 예정 방송이 좀 짧을 예정입니다 예 방송이 짧아지니까 빠르게 뭔가 컨텐츠를 압축시켜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분량 조절에 대한 마음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어째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시청료를 11월달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는가 그 마음과 이 굉장히 좀 상충되는 바람에 이 내적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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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4천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예 영도 감사드리고요 영도는 조금 쌓이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아 지금 숲티비 점검 시간이야? 실화? 실화야? 진짜로? 은행 점검 말할까? 은행 점검 은행 점검? 흫 음 음 크죠? 좀 많이 길죠? 음 음 크네. 기네. 오 좋다. 잘해놨다. 랄프야. 글씨 약간만 키워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와 아리가티오님. 천 개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천 개를 쏘세요. 우리 아리가티오님. 정말 능력자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리가티오님의 천 개. 자 이제 여러분들 천 칠백 개? 1720개만 딱 봤고 오늘 컨텐츠 그냥 풍선 달라는 얘기 일절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고 바로 논스탑으로 빠르게 이어갈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초반에 그냥 딱 4천 개를 딱 채워버리고 그러고나서 그냥 논스탑으로 빨빨빨빨빨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개놈새끼들 다 듣방.. 듣는 방송하다 보니까 요가 뭐야 이게 자식은 네 뭐니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티오님 하죠? 예 아 이럴때 다들 충전도 하고 그러는거지 오늘 보니 푸딩님도 안계신것 같구만 담배한테 펴야겠다 안되겠다 큰일났다 이거 야 머니아사 제수 대가리 음 소리 하지마 지금 안그래도 별풍선 때문에 초조하니까 가만있어라 괜히 신기 건드려가지고 블랙 처당하지 말고 어? 1,320개 남았어요 여러분들 1,320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풍선 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아 뭐에요 긴 건물 파트 그토록 힘들었던 그토록 힘들었던 끊연 더욱댄스 더욱댄스